모의고사 한번 딱 들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제목에서도 썼지만 모의고사가 좀 어렵다면 좀 쉬운 N제로 문제풀이 연습을 더 많이 하는게 지금 현실적인 요 시점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선생님 말이 맞아 끝까지 한번 들어봐 남들이 다 하는 실전모의고사 지금 이제 정말 모두 다 실전모의고사 하고 있지 이제 50몇일 남았는데 다 실모실모하면서 실전모의고사들을 하고 있을거야 근데 막상 실전모의고사 보고 나면 몇 점 나오나요 몇 점 나와 실무반에 가던 아니면 혼자 시간을 재고 풀던 풀고 나면 몇 점 정도 나오냐 혹시 14, 15, 21, 22, 29, 30번 해설강의를 그냥 들으면서 재밌게 이렇게 재밌게 라기보단 스트레스 받으면서 필기만 하고 있진 않아 그럼 선생님들이 뭐 이 문제 되게 좋지 신선하지 독특하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네 하면서 혹시 필기하고 있진 않아 시간 내에 풀지도 못하고 아니 어쩌면 예를 들면 22번 같은 건 30번 같은 건 아예 손도 못 댔는데 그냥 끝나고 해설강의 하시니까 하니까 켜놓고선 그냥 받아 적으면서 그냥 받아 적으면서 이게 나오겠지 이게 중요한 거겠지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이걸 해야 되고 저 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가 어디 있어 우리 겨울부터 지금까지 공부 쫙 해와봤잖아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고 남들이 이때 이거 해야 된다고 걔가 지금 뭘 하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 하시면 야 우리 반 전교 율등이 우리 반 공부 잘한 애가 모의고사 보고 있네 나도 모의고사 봐야지 모의고사를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야 절대로 지금 모의고사 보시는 게 맞지만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 과연 내신력에 지금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모의고사를 보려면 이만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지금 안 그래도 수능 50몇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나한테 이게 진짜 실제로 효율적으로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이만큼의 시간을 이건 말고 나한테는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어 저기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 아닐까 라는 건 생각해 보셔야지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 제일 쪽팔린 게 뭔지 알아 가진 잘하는 척은 다 해야 되고 공부 잘하는 척 뭐 킬러 푸는 척 뭐 실무반 가서 어려운 거 뭐 푸는 척 그러면서 뭐 어려운 문제 좀 딱 들고 막 어? 잘하는 척 다 해야 되고 수능날 가서 엉망진창 점수 받아오면 세상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얘들아 어? 그것처럼 쪽팔린 게 없어 오히려 그래 지금 모의고사 얘기했으니까 다 뭐 킬러 문제 어려운 거 모의고사 하고 있을 때 아 근데 나는 아직 실력이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진짜 쉬운 4점짜리 아니 어떨 때 3점짜리도 틀려 그래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나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고 공부를 좀 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래도 나한테 그래도 맞는 효율적인 공부를 좀 남은 50여일간 미친듯이 해서 최대한 점수를 끌어올려 볼 거야 이게 멋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수능날 그래도 점수 멋있게 탁 받아가지고 야 그래도 막판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렸다? 그게 멋있는 거지 지금 잘하는 척 해대고 무슨 킬러 푸는 척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시원서까지 접수하고 나니까 뭐 나 수시 어디 넣었어? 이러면서 괜히 뭐 야 뭐 좋은데 다 넣으려면 넣는 거지 그거 넣어놓고서 뭐 그게 꼭 자기의 실력이냐 허세부리고 거짓말하고 20대부터 그러면 어떡해? 10대부터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어 겸손하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자고 이제 뭐 허세부릴 시간도 없어 얘들아 시간도 없다고 이제 50몇일 있으면 결과 탁 나와 그럼 그게 네 점수야 그거 갖고 대학 지원해야 되는 거야 그치? 쌤은 쌤은 만약에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진짜 뭐 14, 15 어? 21, 22 29, 30 다 털리고 해설강의 들으면서 필기만 하고 계시다면 그것보단 그것보단 지금 그래도 엔젤을 푸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엔젤 근데 또 실제로라고 내가 썼는데 선생님 엔젤 이름이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탄 엔젤야 실제로 도움되는 보통 엔젤 하면 우리 어때? 어려운 4점 킬러 문항들 어려운 문항들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새로운 독특한 문항 이런 것만 막 연습하는 걸 우리 엔젤하고 착각하는데 쌤이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뭐라고? 좀 쉬운 엔젤 선생님이 엔젤을 처음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도 선생님 수강생들은 수학을 또 못하는 노베이스 학생들도 꽤 많으니까 무작정 어려운 엔젤만 해가지고 애들한테 기죽이고 그거 훈련한다고 그게 정말 성적이 오를까?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정말 3점짜리 문항도 또 쉬운 4점짜리 문항도 정말로 많이 많이 양치기로 진짜 공부시키면서 끌어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든 불꽃포탄 엔젤은 제목이 뭐냐면 실제로 도움되는 불꽃포탄 엔제야 실제로 도움되는 뭔가 되게 임팩트 있는 제목은 아니지만 난 이 엔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엔제라고 생각하고 좀 쉽게 그래도 공부를 좀 자신 없고 지금 성적이 아직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엔제로 문제풀이 훈련을 할 때 정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엔제라고 확신을 한다 실제로를 네이버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시 뭐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 모의고사 풀면서 그러는 것보다 또 어려운 엔제붓들고선 킬러 문항들 뭐 한다고 그거 필기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엔제라고 믿어 바로 누구냐면 실제로 도움되는 이 불꽃포탄 엔제가 시즌1 시즌2로 돼 있고요 시즌1 150문항 공통문항인데 어려운 3점에서 고난도 4점까지 싹 다 해서 150문항 있고 시즌2는 150문항에다가 선택과목 40문항 공통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총 340문항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쉬운 4점부터 해서 고난도 4점까지 시즌2가 시즌1보다 조금 더 어려워 그래도 아주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절대 알았어? 시즌1부터 해서 시즌2까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도움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고 데이1, 데이2 10문항씩 해가지고 다 만들었고요 그냥 이렇게 말할게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20문항 20문항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게 모의고사 할 시간에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치? 20문항 그리고 이거 현장에서 같이 풀었거든 같이 푸는 걸 그대로 촬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뭐 따로 다 풀어보고 예습해보고 또 강의 듣고 이렇게 막 빡세게 안 해도 돼 그냥 강의 딱 틀어놓으면 거기서 같이 푸는 시간도 줄 거야 같이 이렇게 호프하면서 따라오면 돼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20문항씩 해야지 데이 2개씩 데이 1, 2 2개씩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렇게 말할게 뭐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17이면 완성할 수 있어 뭐 중간에 너무 빡센 날이 나와가지고 조금 떨어진다 해도 적어도 20일이면 완성할 수 있어 그러면 진짜 성적 많이 오를 거야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선생님이 9평 끝나고 그때 돌파력 퀘스트에서 적어도 2등급까지 만들어 봅시다 이런 퀘스트를 찍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선생님의 불꽃집기 파이널 이거 불꽃포테 렌즈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그리고 또 또 또 뭐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지금 와서 허세 그만 부리시고 잘 들리지도 않는 강의 들으면서 억걱걱 거리지 마시고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 잘 되고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이 불꽃포테 렌즈 샘이랑 한번 해봅시다 17일 그래 20일 정도면 무조건 다 완성시킬 수 있고 선생님이 정말 지금부터 이 남은 50몇일 동안 중에 20일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 20일 진짜로 문제풀이 강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효율적인 강자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내가 확신한다 확신해 자 이게 지금 불꽃포테 렌즈에 올라온 수강평이야 그냥 올라온 순수 수강평 9에서 14번에서 한 번이라도 멈추는 분들에게 추천 플러스 샘 강의력 문제 좋아요 기출 변형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소재 간단하고 쉽다가 놓쳤다가 수능해서 개털리스트 문제들 조화가 진짜 구심 봤죠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수강평에 있는 거 끌고 온 거야 그리고 단수의 입장에서 어쩐지 중간에 4점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들이 좋을 듯 그리고 단어별로 있는 게 아니라 주제별로 섞어 나오는 것도 너무 좋대 다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 그리고 샘 강의력 진짜 조심 샘 강의력 좋아요 지금도 어때 그냥 싹 빨려 들어가죠 귀에 쏙쏙 들어오지 강의는 얘들아 잘 들리는 게 진짜 중요해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뭐야 잘 들리고 이해하고 혼자 읽어보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압축시키려고 강의를 듣는 건데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잘 안 들려 뭔 소리 하는 거야 들었더니 더 헷갈려 그럼 강의 왜 듣냐 그치 강의력이 좋아야 돼 강의력 끝내줘요 알았어요 샘 강의력 진짜 좋으심 그쵸 텐션 엄청 높고 어 근데 뭐 강약 조절 잘해요 알았죠 뭐 이렇게 소리만 지르지도 않아 그냥 소리 질렀다가 잘해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말 다 듣고 난 다음에 벌써 끝났어 이렇게 정말 느낄 수 있게 어 완전 싹 빨려들게 제가 강의해줄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잘 선생님 믿고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 이것도 끝에 썼지만 불꽃포 때는 엔제로 쌤 강의 처음 수강하는데 모의고사 나오면 모의고사까지 풀려고 짱짱 이렇게 나왔지만 쌤도 지금 불꽃 모의고사 나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모의고사 보고 있어 어 지금 모의고사 그럼 다 멈추고 엔제로 가자 뭐 이렇게 해석하진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 남은 기간에 모의고사만 계속 주구장창 보면서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지 라는 건 잘못됐다고 진짜 잘하는 1등급 극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 내 얘기 안 들어도 되고 이거 듣지도 않았을 거야 지금 뭔가 애매하고 자기도 알 거야 모의고사로 뭔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막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게 시간은 연락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라고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걸 클릭했을 거라고 난 믿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남들이 한다고 이거 한다고 이거 한다고 이제는 진짜 양심적으로 이제는 진짜 나를 돌아봐 나한테 지금 뭐가 제일 도움이 될 거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를지 진짜 이렇게까지 말할게 아직 혹시 기출이 안 돼 있으면 기출부터 하세요 기출부터 하세요 진짜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쌤 불직파 가가지고 전체 총정리 한번 하세요 괜찮아? 아 지금까지 안 했는데 뭐 그게 뭐 쪽팔려 해야지 지금 시점에 뭐 해야 돼가 어딨어 결국에 수는 날 가서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 어 겸손하게 열심히 하시고 모의고사만 주구장창하지 마시고 엔제도 좀 같이 하시고 기출도 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열심히 한번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혹시 지금 선생님 불꽃 모의고사 이미 1회 받고 이제 2회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약간 또 흔들려 그래 그럼 엔젤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2회 4회 4회 보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남은 기간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의 슬로건 알죠?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탄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 끄집어다가 수능 날 빵! 터뜨려 드릴 테니까 그거 내가 진짜 자신 있고 잘하니까 지금 이 퀘스트를 보고 마음이 울리는 사람들은 그리고 쌤 믿고 한번 해봅시다 절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고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방향을 뜬 것 때문에 여러분의 성적은 11월 달에 더 오를 겁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